1대1 주제배틀 다음 대결 주제는 행복입니다 해피네스 한 번에 빅매치 상대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좀 어땠어요 쉬운 상대랑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화가 걸렸을 때 좋았고 대신 또 엄청 어려운 상대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적당했다 저도 근데 쉽게 올라가면 별로 멋이 없을 것 같아서 다 근데 멋있다 멋있어 힙합이야 준비하는 자세가 저번에 2차 점검 때는 막 서로 막 우리 잘하자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? 저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 이제 어머니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그런 만큼 이제 제가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마는 행복할 날만 이제 넌 위로 날아가 전부 다 믿어 원래 이제 되게 좀 타이트한 랩을 했었어 자기가 하던 거에서 좀 약간 벗어난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 그게 제일 관전 포인트 저번 음원 미션 할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맞춰볼 때 행복했어서 우리가 행복한 거면 다 행복한 거야 우리 에너지를 느낀 사람들 음악이랑 행복이랑 많이 관련돼 있네 그리고 친구들 그쵸 원 투 쓰리 하면 정신없이 놀아 다 잊어버렸지 힘들었었지만 오 나이 원 투 쓰리 하면 정신없이 놀아 지호 씨가 훅을 되게 잘 짠 한 거 같아 훅이 좋으면 그 노래는 반 먹고 들어간다 생각해요 사람이 계속 즐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더 같이 신이 나고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 느낌이고 딱 진짜 아까 말한 그대로야 여기는 좀 더 메시지가 있고 뭔가 감동이 살짝 있는 부러나 똑같은 주제인데 정반대인? 둘이 무대가 정반대잖아요 일단은 재밌을 것 같아요 대결 자체가 제가 이기겠죠? 제가 이길 것 같아요